국민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밀어붙이면 다 돼. 일단 되기만 하면 돼. 우리가 권력만 잡으면 국민들은 개돼지라 다 따라와. 다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이게 외구들 생각과 뭐가 달라요? 한국인들? 냄비야. 금방 불매운동 꺼져. 그런 마인드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여당과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낭망하면 어때. 장관 되면 다 잊혀질 거야. 금방 잊어버려. 한국인들이 원래 그래. 종특이야. 얘네들. 이런 대접 받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갑니까?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싫으면 자한당이랑 가든가.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닌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지금 이 여당이 잘해서 지지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쪽이 워낙 문제 덩어리라 차마 대안이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자한당 뿌락지더라. 이런 직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당들은 자기들 바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쪽은 이제 국민 쪽은 버리고 가기로 한 겁니다. 오케이. 뭐 우리가 가면 따라오는 거지. 쥐들이 별 수 있어. 이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쾌한 사람들한테 가짜뉴스에 속으셨네요. 사실 확인해 보셨어요? 팩트체크 하셨나요? 자한당 쪽이신가요? 어쩌자는 거예요. 국민하고 이렇게 등 돌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총선 대선에 유리할 것 같으세요? 진짜 짧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빠져나갈 수. 어차피 자한당은 못 간다. 그 정도 수는 털고 우리 쭉 가면 다음 대권까지만 정권만 창출하면 우리 세상 계속 온다. 여기까지만 계산한 아주 현명한 분들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그런 양심적인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불쾌함이 오는 이유가 이런 건데 여기를 달래주진 않겠다.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회의 멘토라는 사람들이 친녀 성향의 멘토들이 이런 거 언급도 안 하고 국민들 감정 짓밟고 감정을 짓밟는 게 문제 아니라 더 근원적 양심을 짓밟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황당하죠. 국민의 입장을 무시해요. 그런데 국민의 이 입장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촛불혁명의 근원적 힘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의 근원적 힘. 사회 불공정, 부정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이거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나와서 국민을 짓밟으면서 무시하면서 우리 정권 창출만 되면 니네도 만족할 거야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걸 입고를 보고 있을 때 이게 촛불 민심이 꺼져가는데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계속 주장해요. 점점 더 괴리될 겁니다. 이번 조국 사건이 결정타가 돼서 점점 더 괴리돼가면서 힘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칼자루는 검찰총장한테. 지금 현재 조국 후보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조사받는 피의자예요. 이것도 우기더라고요. 피의자 아니라고. 피의자예요. 현재 확인된 겁니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유례가 없고 피의자가 곧장 임명돼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례가 없는 일들일 거예요. 피의자를 곧장 대통령이 법대로 임명이라고 실검 미리 만들곤 했지만 이게 법대로 임명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 달래면서 사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저도 문정부가 성공해서 이 형이 지금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 정부니까 지금 일본도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제 문제 이런 사회적인 모든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힘내기를 바라니까 제가 혹독하게 비판도 해드리는 거예요. 국민 촛불민심 버리면 절대 망한다. 다음 그렇게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만 해가지고 자한당은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정권 창출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무너질 때가 온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국민한테 사죄하면서 달래면서 가라 이 말을 하는데도 이 말만 해도 뭐가 돼요. 저도 친일파가 됐습니다. 친일파 가짜뉴스에나 속는 등신 딱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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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